세 번째 팀은요 광야 속에 핀 네 송이의 꽃 에스파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스파 전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 셋. 삐마 안!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지젤씨부터 카메라 보고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닝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윈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전자이들. 시작부터 아직 음악방송 본격적으로 달린 게 아닌데도 지금 뮤비 조회수도 엄청나고 엄청 높죠. 그리고 음원 차트에도 굉장히 상위권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 마음의 시작이 좀 여유롭잖아요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축하드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휴대폰도 생겼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서 인터뷰할 때 방을 언니 싸고 동생하고 이렇게 좀 쓰고 싶다 이런 인터뷰 여기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방을 이렇게 또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때 또 여러 가지 한 이야기 중에서 다음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을 한번 예전 방송 음성을 들어볼게요. 앞으로의 계획과 한마디 남겨주세요. 앞으로의 계획. 네. 계획. 계획. 저희 오늘 연습하러 가거든요. 맞아요. 이거 끝나고 바로 연습 가니. 안녕하세요. 말투고. 어마이갓. 오 엄청나가. 우와. 그러니까. 아니 이 때부터 연습한 건 아니죠? 이때는 무슨 연습하러 간 거였어요? 오. 그때 저희가 원래 그냥 연습이었는데 네. 저희 피곤할까 봐 오빠들이 취소하고 그냥 쉬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아 너무 고맙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잘 쉬었어요? 네. 그때 정말 방송에 대한 열흘과 성희를 다 하고 가가지고 노래만 한 20곡 부르고 갔는데 저희는 콘서트였어요. 저희의 첫 콘서트. 맞아요. 진짜 첫 콘서트였습니다. 정말 많은 라이브를 들었고 이번에 넥스트레벨 처음에 딱 노래 듣자마자 제일 좋아했던 멤버 누구였어요? 가장 격하게 반겼던 멤버. 누가 제일 좋아했습니까? 다들 뭔가 비슷하게 뭔가? 완전 우리 회사 노래다. 맞아. 진짜 딱 듣자마자 저도 느낀 게 여기에는 정말 유의사님, I got a boy 바이브가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의사님이 디렉을 해주거나 녹음을 하면 목소리가 귀를 뚫고 성대를 뚫고 뇌를 뚫고 발바닥까지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다른 보컬이 된다. 그래서 안 되던 게 유의사님하고 녹음하면서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이번에 나 이거 좀 걱정됐는데 안 되던 건데 녹음하면서 됐던 분 계세요? 어? 이거 그냥 연습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연습한 대로. 마지막에 기합. 하!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 한 번에 다 녹음하신 건가요? 이거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녹음하신 건가요? 맞아요. 원큐에. 한 번에 모아서 하! 하! 아 진짜. 혹시 뭐 다른 걸로 연습을 해보거나 이랬던 거 있었어요? 다른 걸로? 네. 그냥 그 기합은 그냥 원래 그 버전 하나였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마지막에 킬링 파티였거든요. 그래서 엔딩 요정도 사실 좀 기대하게 되는 게 마지막에 그 하루 굉장히 강렬하게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엔딩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요즘에는 또 특별한 엔딩이 트렌드잖아요. 혹시 생각해놓은 거 있어요? 사실 저희도 그게 너무 부담이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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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이고 또 이게 정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정면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엔딩할 때는 정면을 봐주실 건가요? 어떻게.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수박 게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넘기는 게임이 있는데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수박 게임으로. 하! 하고 넘기는. 넘기는 건 어떨까. 최고.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같이 엔딩을 하기 위해서. 이거. 그러니까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냥 저희. 저희. 진짜 너무 좋아요. 자연스럽게. 그거 수박 게임 엔딩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에스파의 사인 CD가 담긴 미니 포스터와 키링으로 구성된 에스파 굿즈가 걸려있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딱 한 분한테만 가는 거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퀴즈는 에스파가 직접 줄게요. 네. 에스파를 맞춰봐. 오. 빵빵. 오. 울림 있어. 빵빵. 나 정말 에코. 소풀. 오. 에코 눈줄 알았어. 최고. 네. 문제 나가겠습니다. 넥스트 레벨은 이 영화의 OST를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샤프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에스파 굿즈 바드분의 명단의 명단은 방송이 끝난 직후 박소현의 러브게임 선고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힌트 주세요. 힌트로. 힌트 나갑니다. 이 영화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보는 라디오로 에스파의 모습을 잘 봐주세요. 자. 이거 뭐 여기서 힌트.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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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요겁니다. 네. 뮤직비디오 참고하셔도 되고. 아. 아. 윈터씨 왜 안해줘요. 윈터씨. 자. 뮤직비디오에서 윈터씨가 여기 막 앉아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힌트 나갔어요. 힌트. 자. 넥스트 레벨 듣고 와서. 예. 발표할게요. 네. 넥스트 레벨. 야수 같은 나를 느껴 Next Level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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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에 이게 진짜 최고예요 킬링 파트입니다 여러분 에스파의 Next Level을 전해드렸고요 정답을 발표해드립니다 바로 영화 분노의 질주였습니다 우와 분노의 질주 에스파 9주 당첨자는 박선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선곡표 클릭하시면 한 분께 가니까 여러분 확인 부탁드려요 Next Level 자꾸 부르게 되네요 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0467님이 주셨고요 이제 세계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에스파 세계관 그래서 그 영상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저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와 칼리나 씨 수중씬 맞아요 수중씬 그거는 옷도 정말 이게 팔랑팔랑 드레스 그거 어떻게 얼만큼 찍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게 실제로 스쿠버 연습을 했었어요 그.. 이렇게.. 아 코 났고? 네 그게 6미터여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서 버티는 연습도 하고 아.. 그래서 제가 원래 파란 머리였잖아요 네 파란 머리였죠? 네 그걸 하고 갈색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물속에 있어가지고 그 물에 다 퍼져가지고 엄청 고생하셨네요 맞아요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아 근데 정말 그림 영상은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맞아요 진짜 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요 물은 따뜻했어요? 최대한 따뜻하게 해주시긴 했는데 안그래도 장시간 있다 보니까 춥긴 하더라고요 정말 영화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만족하시죠? 네 너무 만족해요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신이고 우리 윈터씨는 액션을 그죠? 맞아요 액션배우 액션배우 그 몸에 부상이나 이런거 없었어요? 어땠어요? 어.. 멍.. 멍.. 정도 그치 멍들죠 네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칼이 더 나아요? 검이 더 나아요? 총이 더 나아요? 어때요? 저는 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더 가벼워가지고 네 근데 약간 이제 액션배우분들이랑 같이 하다보니까 네 좀 더 실감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액션연기에 만족합니까? 아니요 왜? 아니 왜요? 잘했는데 잘했는데 뭐가 좀.. 왜요? 2% 어디가 부족해요? 어..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갔으면 좀 더 그런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 아.. 아니 지금 너무 잘했는데 완벽출하잖아요 진짜 멋있었고 지질씨는 네 항상 관중 없는 데서 이렇게 노래하고 그렇죠? 데뷔 때부터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상 찍을 때는 사람들이 앞에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느낌은 어땠어요? 예전에 데뷔했으면 그런 느낌으로 무대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객석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이게 일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라서 그렇죠 그 셀러브 씬? 네 사진 찍고 그때랑 그리고 이제 교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액팅하러 네 그래서 되게 뭔가 되게 부끄러웠고 저는 계속 여기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컨택을 하면서 콘서트처럼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했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막 저한테 와서 아래의 어머 팬이에요 이렇게 해서 와 진짜 실제로도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마스크를 나중에 벗을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직접 대면해 가지고 무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닝닝씨는 해커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는 그 영화 볼 때도 약간 해커 캐릭터 마음에 들어서 네 직접 해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내 일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판이 안 쳐질 것 같은데 네 괜찮았습니까? 네 그냥 이거 하고 그냥 빨리 끝났어요 장면해지고 네 아니 이제 태민씨의 어드바이스를 들으면서 3분 마무리 할텐데 서로 리액션을 태민씨가 에스파이 얘기해준 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애들이 예쁘게 나왔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노래도 좀 해준 거 봤죠? 어 라이브로 감사합니다 짧게 짧게 불러줬었는데 서로 이렇게 또 도움을 리액션을 주고받은 관계입니다 잠시 후 4부에 계속 이어드릴게요 보는 라디오 들어와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조금만 더 추천받은 따라서 멘탈을 주고 러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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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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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상큼한 가봉 걸그룹 특집 에스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344님이 소연 누나 디그춤 강습받고 있나요? 야 어떻게 아셨지? 저는 따라했다가 손목이 삐끗. 이거는 따라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이 손목을 팍 꺾어줘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따라할 수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디그춤. 일단 손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손목은 있는 힘껏 꺾고 이 팔꿈치를 높게 올리면 90도가 돼요. 그렇죠. 놀랍게도. 이렇게 디그춤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도전해 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챌린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0944님이 지금 서양수박 음악 차트 6위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요즘에 지금 성시경 씨 나왔죠. 또 헤이즈,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쟁쟁한데 여기서 지금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고 계셔서 여러분 금요일부터 음악방송 무대에 또 화려한 퍼포먼스가 공개되니까 금요일부터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 검색 부탁드리고요. 데뷔한 지 딱 190일 된 에스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카리나 씨부터 역사를 되짚어볼 텐데 에스파는 아바타 세계관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카리나가 카리나의 아바타 아이 카리나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이제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됐거든요. 들어보세요. 처음 아이 카리나한테 씬크메시지를 받았을 때 정말 심장 토하는 줄 알았어요. 카리나는 신이에요. 카리나는 신이에요. 너무 잘해. 카리나는 신이에요. 너무 잘해.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이렇게 큰사랑 유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일단 제가 써주신 작가님한테 저 이거 놀림 받지 않을까요? 이랬었는데 그렇죠. 약간 우려를 했네.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카리나는 신이에요. 이건 제가 사실 직접 녹음한 거거든요. 아 진짜? 그러면 오늘 새로운 버전으로 2021년 데뷔 191차 버전으로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심토로야 카리나는 신이에요를요. 그럼요. 둘 다요? 네네.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귀엽게 할까? 오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카메라 보시고. 진짜 심장 토할 것 같아요. 얼굴 빨개졌어. 정말 심장 토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심장 토하는 줄 알았어요. 할 수 있다. 주민아. 카리나는 신이에요. 아유. 우리 윈터 씨. 네? 좋아요? 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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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또캐 씨. 김오또캐 씨. 김오또캐. 아 진짜 태봉산 날다람쥐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정말 새로운 유행어로 카리나 씨가 새로운 역사를 썼고. 각자 이 분야만큼은 내가 신이다. 이거 닝닝 씨 어떤 분야의 신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보컬의 신인 건 알고 있고. 뭐 있을까요? 저는 그 팀에서 목소리 커서 데시벨. 어 팀이죠. 맞아요. 데시벨. 데시벨. 맞아. 맞아. 데시벨 신이에요. 진짜 인정합니다. 맞아요. 지젤 씨는 팀의 뭐가 신이에요? 어. 요즘에 제가 건강을 잘 챙기고 있어서. 건강관리 신. 건강관리 신. 맞아.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윈터 씨는. 저는 그 약간 춤 같은 걸 기억을 잘해가지고. 아 습득력 빠르고. 습득력의 신으로. 오 습득력의 신으로. 아니 4월에 데뷔 후에 첫 생일이었잖아요. 카리나 씨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윈터 씨가 그때 내가 자기의 강아지가 되어줄게. 아니 근데 그 뒷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 뒷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언니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줬거든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다. 스윗가이. 진짜. 스윗가이. 그리고 자랑 좀 해줘요. 그리고 고분고분 말 잘 들었습니다. 놀려도 대꾸 안 하고. 얌전한. 얌전한 강아지가 되어줬어요. 갱댕한 하루 보내셨군요. 네. 행복했습니다. 아유 그랬으면 됐죠. 행복했으면 됐어요. 아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지젤 씨 역사를 들어가 볼 텐데요. 지젤 씨는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에스파이 패셔니스트 하기도 해서. 그녀가 알려진 패션 꿀팁을 음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나만의 스타일링 팁이 있다면. 응. 모르면 그냥 블랙을 입으세요. 나만의 스타일링 팁이 있다면. 되게 흥분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왜 저러지. 아니 오늘 닝닝 씨 블랙을 입으셨는데. 아 예. 아니 윈터 씨도 오늘 블랙을 사네. 꿀팁 꿀팁. 꿀팁. 아니 올 여름에 뭐 하나만 구매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선물 사던지 선물 하던지. 근데 혹시 꼭 하나만 사면 이걸 사라. 뭘 좀 알려줘요. 약간 예쁜 니삭스 같은 거. 양말. 왜냐하면 쇼츠 같은 거 입잖아요. 반바지 이런 거. 그러면 약간 귀엽게 아니면 시크하게. 양말을 이렇게 신으면. 올려서. 무릎까지 올려서.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컬러를 어떻게. 블랙으로 사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잘 모르면 블랙 아니면 화이트. 그렇지 그렇지. 여름에는 화이트가 좀 더 낫겠죠. 아니 닝닝 씨하고 지젤 씨는 요즘에도 이렇게 쇼핑 많이 해요? 요즘에도? 요즘 저번 주에 했어요. 아직도 하긴 하는데. 많이 하는구나. 많이 줄었지. 온라인으로 해요 요즘.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 못 나가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방을 이렇게 갈른 거예요? 여기 계속 물건이 쌓이나봐. 그래요? 그냥 약간 생활 패턴 맞는 멤버들이. 맞아요. 아니 근데 지젤 씨하고 카리나 씨는 생활 패턴이 너무 안 맞잖아. 안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일찍 자고 우리 카리나 씨는. 맞아요. 요즘에는 10시, 9시에 자요 요즘에도? 요즘에는 조금 늦게 자긴 하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한 9시, 10시쯤이면 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9시에는 안 자고 싶어요. 세상에. 아니 그래서 그런 지젤 씨는 또 늦게 자잖아요. 맞아요. 그럼 생활 패턴이 어디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 카리나 언니랑 지젤 언니는 약간 잘 안 깨는 스타일이고. 저랑 윈터 언니는 약간 잘 깨는 스타일이라서 둘이 반숙해졌어요. 아 그런 게 비슷하구나. 잘 깨는 스타일, 잘 못 깨는 스타일. 아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룸의 스토리 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에스파의 블랙맘바 듣고 올게요. 넥스트 에스파. 계속해서 윈터 씨 역사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또 양산 출신이어서 윈터 씨가 김영철의 파워 FM에서 선보인 사투리 준비해봤습니다. 사투리. 그걸 못 듣겠어. 몽땅 연필. 블루베리 스무디. 이걸 어떻게 말해요? 몽땅 연필. 몽땅이요? 말도 안 돼. 윈터 씨 너무 귀여워. 진짜 애기가. 그렇죠. 지난번에도 왜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순 없도록.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힘들 때마다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윈터 씨의 목소리로, 표정으로 제가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뭐 사투리로 혹시. 와우. 에스파. 에스파. 그... 어... 어... 아니, 그거... 대순 업데이트. 뭐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는데. 준비됐어요? 다섯. 어, 준비됐습니다. 오, 됐습니다. 파이, 식, 세븐. 큐.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야, 할 수 있다. 에스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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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아했는데, 완전 좋아했는데. 잠깐만요. 에스파은 나, 데이 둘이 될 순 없데. 아, 근데 잘했어, 잘했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 진짜. 카리나 씨, 행복해요? 아, 진짜 5년은 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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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아이유의 반편지, 나 너무 듣고 싶은데, 윈터 씨. 아이유 반편지. 아이유. 사투리로. 사랑한다는 말, 예유. 카리나 씨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부연. 둘이 부부연인데. 어떻게, 아이유, 아이유. 사투리 버전 가능합니까, 윈터 씨? 아, 충청도 버전으로 부탁드려요. 아, 우리 카리나 씨의 충청도 버전 듣고 싶대요. 나는 사투리 얘기 안 했어. 이거 두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이유. 넷, 5, 6, 7, 2.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정답. 사투리 변신. 카리나 씨, 어떻게 들었습니까? 너무 감미로운데요. 정말 행복하죠? 윈터 씨, 나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아, 역시 정말 최고다. 정말 최고. 자, 넥스트 에스파, 막내 온 탑 닝닝씨 버전인데요. 이번에는 이게 덕담, 이게 야자 타임 한 거거든요. 예, 들어보세요. 지민아, 과자 사먹어. 오, 감사해요, 언니. 진짜라, 얼굴 잤다가 많이 먹어. 오, 고마워. 감사합니다, 언니. 자, 닝닝씨가 야자 타임. 네. 사실 한국말이 처음에 좀 존댓말 이런 게 좀 어려웠죠? 처음에 공부할 때. 네, 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존댓말이랑 반말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중국에 그런 거 있는데 친구끼리 친하면 그냥 안 쓰거든요. 그렇죠. 한국에는 이게 좀 존댓말이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네, 맞아요. 오늘도 언니들한테 야자 타임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고마웠던 걸 얘기해 주세요. 지젤 언니한테 고마웠던 거 뭐 있어요? 또 우리 카리나 언니한테 고마웠던 거. 아, 오늘 보조배터리 빌려줘서 고마워. 아, 보조배터리 중요하죠. 천사지, 천사. 천사죠, 예. 오늘 커피 사줘서 고마워. 아, 커피 사줬어요. 제 말씀을요. 아유, 윈터씨한테. 윈터씨. 반말로 해야 돼요. 윈터야, 목소리 너무 예뻐. 듣기 너무 좋아서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잠깐 잠깐. 아, 근데 저 그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닝닝씨. 최준씨 성대모사로 제가 넥스트 레벨 들었는데. 그거보다도 커피 한잔할래요. 우리 닝닝씨 버전, 최준 버전 가능합니까? 커피 한잔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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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네. 어, 예쁘다. 커피 한잔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늘었어요. 진짜. 여기 아까 넥스트 레벨 할 때보다 훨씬 더 이게 잘해. 너무 잘했어요. 진짜 닝며 든다, 닝며 든다. 닝며 든다. 최고, 최고. 아, 그리고 0212님 외에 많은 분들이 얌얌송을 다른 멤버들 버전을 좀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0212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어, 누구부터 할까요? 이거를,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요? 얌얌송. 카리나씨의 원본을 먼저 들어보고 저희가 따라하는 게. 아, 우리 카리나씨, 내 애씨가 필요하지. 제가 사실은 카리나씨는 살짝 빼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아우, 정말 민정씨 독하네, 독해. 난 얌얌송 몰라. 아우, 그게 낫습니다. 자, 우리 카리나씨부터, 한 번 카리나씨부터 귀엽게 부탁드려요. 네. 5, 6, 7, Q. 아, 진짜. 먹을 때가 제일 예쁘데, 냠냠? 아, 진짜. 자, 링링씨 갑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먹을 때가 제일 예쁘데, 냠냠? 아우, 잘했습니다. 지지혜씨 부탁드려요. 노래인지 알았죠? 네. 아, 네. 오, 마이갓. 오, 마이갓. 먹을 때가 제일 예쁘데, 냠냠? 아우,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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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터씨 어떻게, 사투리 버전 같나요? 아이고, 즐겁다. 가사 생각나요? 가사가, 가사를 알면 좀 길게 해드리면 좋은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미안해요. 네,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 사투리 돼요? 아, 네. 도전. 도전입니다, 여러분. 최초 공개의 사투리 버전 갑니다. 5, 6, 7, 2. 먹을 때가 제일 예쁘데, 냠냠? 아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잠깐만요. 에스파 포에버를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오랜만에 또 저하고 만났는데 어땠습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 재밌는 시간. 여기 나오려고 또 컴백해야겠어요, 진짜. 아, 진짜 올해 안에 컴백 꼭 해주시길 바래요. 빨리 돌아올게요. 네, 빨리. 제가 기도할게요. 닝닝씨, 못한 얘기 없어요? 아... 다 한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조직한 게 안돼. 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볼하트를 또 원하셔가지고 예, 볼하트 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이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예, 마무리로 카리나씨가 앞으로의 계획이랑 마이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마이들, 우리 빨리 컴백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요. 하하하하 이거잖아요. 당연하지. 빨리 컴백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우리 많이 좋아해줘서 고맙고 또 불러주세요, 저희.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 두 분 하트 하면서 두 분 호흡 잘 맞추세요. 정상적으로. 지켜보고 있을게요. 마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